중국의 유학자 주의의 권학시에서 이렇게 말했으다. 소녀는 금세 늦고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 토막 시간도 가벼이 여길 수 없네. 여전엔 배움엔 다 때가 있던 해수다마는 요즘 세상엔 경안임숙에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향한 열정이 있음은 못 배울 게 어디 있수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는 게 당연한 이치우다. 꿈을 꾸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아이고, 밥 출려는 거나 먹은 가사 죽이게. 아니, 그 밥이 문제가 아니고 성님이 전화 오면 확. 아니, 맨날 맨날 밥 밥. 무슨 무슨 주로 우리 경지 하신 거? 아니, 경애도 그 성님은 딱 전화 오면 안 오면 나만 잡은 데는 거니까. 그럼 돈 벌어오는 거라. 아니, 돈은 아니고 그 성님은 딱 전화 오면 가사 된 데는 게. 아이고, 그런 하루 방향 버텨지도 마. 아니, 나 갔다 올 거라. 그냥 빨리 갔다 와, 나. 아이고, 나 확 갔다 올 거라, 나 그 성님. 아이고, 나 진짜. 챙겨 갔다 와, 나. 야, 알았어.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진짜. 형님 벌써 왕기다 했지? 아이고, 나 이거 참. 나 이제 온 시간 다 됨서게. 그 매사에 그 약속을 하면 어디 갈 땐 항상 미릿미릿 강래. 난 형님 그냥 비유 맞추제는 그냥 살질 못했구다. 이거 참. 나가, 인혁 저 비유 맞추는 거 이제 곧이 사라 주무신 아시가 남신 거 맞춰서. 아이고. 아이고, 어디 그냥 불을 사는 것이 나신 님만 전화 와 그래. 장기 홈펀 두 개. 아이고, 아이고. 아시 어디 감춰.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진짜. 누가 홀소리. 나가 누나 줌이 개미, 나신 누가 형 놀 거라 개미야. 이 형님. 아이고, 진짜. 자, 형 뭐 땐 거라. 아이고, 머거. 아이고, 머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여 먹었잖아. 아이고, 좋건 거 같아. 야, 되지 그 형. 어디 형 친구들도 호나 줌 수가. 친구들 나도 있어게, 무사기. 아니. 형 옆에 사람 친구들하고 같이 형 맨들하거나 같이 놀래도 돼. 거면 돼지게. 예? 나가 형 맨날 형 같이 놀아줘야 돼. 놀아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무사기야. 아, 바쁜데 꼭 전화하 형 어디 가시니 뭐 있으니. 어허, 참맛. 어허, 참맛. 경험은 버텨먹 사는 거 죽임시니까. 자, 어. 아이고. 얘도 양. 나는 형 형님이여. 같이 놀아줘서 수다, 양. 아람석이야, 이거. 몰람석이야. 오늘 형님이 밥 살 거지, 양? 알았어, 걱정해. 뭐라 그래. 자. 아.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손동작에 영혼을 넣어서 해. 하나씩 쳐볼 거다 해. 네. 아, 수고하셨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쿠다 해. 아, 수고하셨어.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선생님, 30분만 더 없으게. 오늘은 시간이 안 되구나. 다음에 와가네. 우리 다 같이 또 형 공부합시다 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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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복지감만 넘는 이 처럼 시간이 빨리 갑니다. 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맞서. 아, 그럼에도 밥도 먹고 해야 다음에 또 할 거 아닐 거 해. 저번에 오광이는 우리 다 기술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인상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막 좋습니다. 다음일날 또 형 보면 되니까. 이제는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되고. 식사하러 가십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될 수가. 네, 네. 아이고, 우리 식사 형 와갖고 또 연습하게 해. 우리 저 총무가에 오늘 선생님 식사 대전 무료로 해드릴줄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 이거 참... 야, 형님. 배고프지 않아, 꽝? 아, 이거 끝나랑 밥을 먹어서 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12시도 안 돼서 이게. 아, 빨리 장군이나 바닥에, 장군이나 바닥에. 아, 이거 어디. 어느 장군. 장군 아니라고 인출 캠는 게. 상짱, 상짱이고. 뭐하네. 아, 형. 아니, 나 이제 저 일러진 사람하고 같이 누람쓰다만. 아니, 형님. 어디로 가면 봐. 아, 복지가 안 그게. 여기 그럼 차도 재밌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아, 기과? 한번 가볼 때야. 아니, 거기 뭐 가면 뭐, 뭐 저 맛이. 어, 이게, 이게. 점심밥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 아, 그럼 거기는 뭐 차도 주고, 경우니까? 어, 차도 주고. 형님. 그래, 그래. 한번 가보게 마시게. 아이고, 나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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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만 갔다 왔겠나. 이 디스크랑. 아니, 경우 하지 마라. 그냥 형님. 아, 참. 형님 그릅새. 그릅새, 그릅새. 아니, 장기 두 땅 내버려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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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릅새. 아, 참 말로. 아니, 저기 밥이야. 아이고, 너무 싫어. 아이고, 너무 싫어. 아, 아이고. 이제, 이제 완전 없어, 이거. 아, 이거. 여기, 여기 잘 들면 좀. 아이고, 이런구나. 예, 예, 예. 오라, 이거. 바둑도 안 주고. 네. 얼마야 돼? 대대유도 먹어. 집에서 뭐 하냐, 뭐 하냐. 반가워. 여기야, 여기야. 점심은 먹고. 아이고, 한찬들. 아이고, 한찬들. 커피 먹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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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피 형 이거 다 나오고. 이야. 잘 들지 않느냐. 아, 이것도 그냥 먹고. 거기. 아, 이거 돈 받는 게 아니고. 안 받아, 안 받아. 이야. 이거, 이거, 이거 만난 기용으로.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가라. 가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쪽도. 아이고, 이쪽도. 아이고, 이쪽으로 보면 또 서각이라는 거 있어. 우리 회원의 회원의 작품도 많이 있고. 아, 서각도 있고. 그러면 삼촌 가면은. 탁구도 있고. 당구도 있고. 당구도 좋아. 당구도. 잘 들자. 저기, 지하 가면, 또 노래도 해 하는 것도 있고. 노래하는 데 있어봐. 배고파. 이러면서 오는데 이거 아마 제일도 아실걸. 야, 거기 노래가 경교와 맛이. 어, 이거 책 하거라. 지금 노래가. 형님 형. 잘 고르쳐 좀. 나 얼른 그냥. 강광호쿠다. 기억 기억 기억. 나 지금 어디 오는 데가 그냥. 고만히 서겨. 아니, 고만히. 야, 잘 고르쳐 좀. 나 이 형님.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참. 아이고, 고만히 서겨. 혼자 먹으면 이제 가면 될걸. 아인, 저 주력 저 옛날부터. 화를, 화를, 화를. 아이고, 나. 아이고, 저. 이거 잘 마셨어. 나. 반가우시면서. 아이고, 나 고원에게. 고원에게. 아이고, 반가우는 게. 다행이야. 어르신들. 여기 다시 한 번 부르시는데.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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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아, 이건 내 얘기다. 하고 부르셔야 돼요. 네. 사랑의 나이가 있나.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하시고 불러보세요. 아셨죠? 네. 아이고, 이 선생님. 그 선생님 추를 그 노래를 쭉 잘해 점심이. 이게 이대하장이십니까? 이게 벌써 저 어디 가수 오래 갖추게. 아이고, 참. 이거 그 가슴으로만 부르겠는데. 이거 부르딱 부르딱. 이 배만 그냥 잡고 나와딱 들어가딱. 나와딱 들어가딱. 이게 혀단보나. 숨벗다 놀 해지. 쿡하게. 아이고, 지금 무턱부터 놀어요. 케미에게. 숨벗다 놀어요. 이게 인형만 겨고 숨벗다 놀석에. 나도 숨벗다 놀석에. 근데 원래 노래에는 숨 쉬는 데가 다 있거든요. 들이 마신 만큼 노래하시면서 이렇게 막 감정이나 같이 숨을 뱉으시면서 노래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공기반, 소리반. 공기밥, 사리반이 아닙니다. 이 물질넬의 왕자 숨비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휴우. 휴우. 영호당 이거 숨어주면. 화로닥 탱 넘어가는 거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편하게 쉬세요. 힘들다 그러시면 그냥 편하게 그때 그때. 쉬세요. 편하게 아셨죠? 선생님. 네네네. 다 잘 모르는 양. 머리가 그냥 현떡해가지고. 알았던 것도 이제구나. 개명이. 선생님이 한번 불러주십사. 보세요.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숨.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아 좋다. 형님 해보자. 그러니까. 춤 씨봄. 야야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숨 쉬고. 내 나이가 있나요. 아이고 이제 살았자. 아이고 우리 성님 살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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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감정을 실어서. 셋 넷.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좋고.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아이고. 형님 해봐. 야. 형 재미진 비서. 아이고. 나도 국제단 다녀볼까.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아까부터 훨씬 편해지셨어요. allow 하시킬 엄마 좋아요. 2 아이쿠 우 pan 아이고. 아니 울렛이 여기 앉아 뭐해 이 젖꼬지 뭐해 서게 이 젖꼬지게 야 복종한 거 한 번 하냐 어 이야 거기 세상이 별천짓디다 어신개 어서 마시 아니 진짜 음악 하는 거 기타 하는 거 뭐 노래 배워주고 서각 아무 사이 이 젖꼬지 조그마니 배워서 또 배울 거 이서도 아느클라 아느클라 아니 아니 그거 배우고 막 좋은 거 깬게 아이고 나 아느클라 겠자 동생이나 댕기하겐 아 나 정자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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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 자 졸발 방댕에서 앞으로 계기다 일단 전화가 마이 아이고 참 아이고 나 무사 낫시니 우렁수 가게 막 새겨뿌려면 못하긴 해 하르방이 척허셨으면 아이고 이거 왜 뭉쳐 아이고 미쳤으면 사과 하르방이 하지 말리마라 아이고 참 이놈 하르방이 아이고 무사 싸움수 가게 아니 무사 싸움수 가게 아이고 비켜봐야 넌 비켜봐야 아니 아니 아 내가 무사 못했어 아니 걔를 나 벗고 왜 Cathy 나는 못 시켰어 아 이 사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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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 노래 수업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신입생, 신입생. 나오세요. 처음 배우쿠다. 반갑습니다. 저는 애월 쪽에서 사는..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운 소리 좀 하세요. 애월이 고향이 무슨 중요하고. 우리 신입생이랑 뭐 물어볼 것들. 우리 궁금한 거. 그런 말 이제는 필요 없고요. 이제 사 와심에 신고식으로 노래나 한 곡 없어. 아이씨! 그럼 체험하신 뒤로는 바로 노래 부르는 해도 됩니까? 에휴, 선생님 노래 부르잖아요. 정둔산 박달째는 울건 없는 우린 이마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만한 것 같아. 이거 노래. 에이, 안 맞았지? 아휴. 어, 뭐? 나도 불러. 아이고 이삼촌 어땠냐 여기 혼자 이렇게 앉아 이 수가. 아예 나 그냥 저 아집사 아집사 아 여기 동생이 형인데 왔다네 그냥. 조금 다투한 동생은 가불고 그냥 혼자 앉아 수상이네. 무슨 괴로운 일 이 수가 한번 고라고 없어. 아 동생이 막 복지관은 댕기드냐고. 난 이제 다 늘고 난 그리 강부시가 배우는 것도 좀 빛을 얻고 걔네 안 가 걔네 수주게. 그런데 복지관 오면 막 저 수다 게. 저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나도 거긴 거긴 다녔 수다 게. 나도 막 솔직히 외로워 외로워하네. 나 그 동생 호나 주신 거 가이가 나 형 놀아주자니. 나 애씨 오 수다. 아무도 오 수다. 아니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 다니라는 노인복지관이 생긴 거 보다 이게. 그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또 그냥 보면은 침도 출 수 있고. 또 악기 연주도 가능하고. 또 그냥 북글씨도 배울 수 있고. 아이고 저 그치로 과연 배우는 건 좋수더만은. 나이들은 이제 배운 거 어디 써먹을 것도 아니고. 아이고 요새는 예. 스마트폰도 가르쳐줘 마시. 나 이거 저 가정만 댕겨줘 마는. 이거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것밖에 아닙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 아 이것도 배워줘. 네 메시지 하는 거나 저장하는 거라든지. 인터넷 들어가는 막 이런 것도 가르쳐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요새는 예. 예예. 인생이 지금 100세까지 사는 세상 아니꼬 하게. 이렇게 혼자 공원에 있지 마라. 우리 복제관 학원에 열심히 재미있게 지내게 마시. 나 꼭 기다리쿠다 예. 예예예. 나도 재미있게 다니면서 우리 같이 열심히 다녀보게 마시. 예예예예. 예 고맙소다 예. 예예예. 예예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주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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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창부 동생은 노랜 헛고 못하고 나만은. 지뢰광 지뢰광. 아이고. 이 인기가 이거 하늘을 무슨게 그냥 막 초상사이고. 아이고. 미남 하루만 와면 우린 기십주가 못정할걸 아이고. 큰일났네. 아이고 경임수관. 이런 소리들은 고만히 서 짓고가. 그릇도 저 앞이 가근해안. 냉면이라도 뭐 짜장이라도 나 한 그릇 삽지 마시. 우와. 정말 듣던 말 중에 치킨다. 일방 넘어 엄마. 아이고. 아하하. 너무 반갑다. 아하하. 똥고똥고금 더 먹어도 되요. 아냐 아냐. 그릇속 얘기야. 호빼이 호빼이. 얘기해 얘기해. 내 말이야 얘기해. 자. 으어여.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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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으로 나가야. 아기 없어서. 지금. 우리 비찾아. 이제 끝에도 입신 맞춰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오늘 나갔어. 아이고, 자르방. 이치게 나여 막 싸우잖아, 나르방 아니. 아이고, 저 삼실도 관객이 많아. 저 혼자 먹었구나, 아기 진짜. 형님께! 네. 아니, 무사 혼자 그... 울러시 앉아. 고집 한 번 그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아. 네. 전화하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화 많았구나, 아기. 아이고. 아니, 아니, 일단 그냥 말곱한 분 안에 전화 못 받았을디. 경호했던 그 혼자 와, 그냥 울러시 와면 혼자. 아니, 어쩜 말이야. 배고픈 일을 혼자 하도 먹어서 한 벽이야, 임기야. 에이, 아이고.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우리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그냥 고추 앉아 빨리 먹기. 그냥 고추. 다 먹어서, 나 다 먹어서.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그 혼자 먹으면 개작, 개작, 개작 그냥 밥을 먹으려고. 아이고, 야, 이거 parfois 비추는 مالelli. 아이고, 식사들에 Educationtight alternatives entscheiden, 자, 익산들 혹끝에 나만 쳐다보니 바르고, 처음 이상한 사람들이고 밥들, 식사들은 없니. 식사들은 лучше, 식사들은 예로 이렇게. 아이고, 참. 그리고 아이, Wendy, 우리 장보동생 우리 이거 잘 먹으라고? 아이고 아이고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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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십시오. 아 그런 건 나가야 될 거라 걱정이지 마. 아이고 참 뱃락뱃락 그거지. 이젠 분은 이 아름왕 막 외로워신 게. 혼자만 치왕 먹고 아이고. 걔는 친구도서는 이놈 혼자 어디 오더가. 아이고 걔는 우리 복지관에 오면이. 아이고 얼마나 좋은 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식사도 없고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 복지관에 오십시오. 마수다게 나야 양. 복지관 그릅샌 양. 몇 천 번을 걸어 쓰다. 아니 복지관 까먹는 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참. 이치럼 고집불통 하루방 호멍고랑 될 것과. 자꾸 자꾸 굽고 공원 갈 때도 굽고. 집에 올 때도 굽고. 밥 먹으러 올 때도 굽고. 자꾸 굽어도 갈까 말까 한 하루방을. 이치럼 호멍고랑 띡 내불믄게. 아이고. 나가 저 형. 저 한둘러 위에 복지관 남기고 경험을. 저를 거신 사람들도 나가. 아이고. 예예예. 막 철을 넣어서 혼자만. 예 이거 호멍 더 드십시오 이거. 아 저까지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참. 야 형님 호멍 질낙게 못 쓰게. 그 혼자만 다니지 마라. 식사들 여기 식사들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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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면이 너무 좋아 맛지. flies. 경험할 맛지. 아. 프로그램이 많이 있수다. 아 기쁘어. 예. 단기 뭐 뭐. 아어 교실 얼른 이었수다. 여름도. 여름도 막 멋쟁이니 멋쟁이 해가지고. 멋쟁이. 올 누가 다 멋쟁이 같아. 올림 했나 숙과.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칠십. 171 입니다. 일어나, 우리보다 아쉬워구나 이게. 아니 니 죽 철마. 아쉬워. 경은아는 잘 생각 없어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원래 자리가 황금자리도 없었는데 눈 좋게 한 분이 못 나오시게 되셔가지고. 아니 소망이랬어. 다닐 수 있으니까. 아니 소망하시죠. 법석에 경은아는 그 고려에 딱 와네. 이게 딱 뒤에 신청이거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거 같아요. 경은아는 어디 갈 생각 많았더니 이게. 아이고 양 하루반들 나 고짜는 때가. 자당도 나 말 들으면 옛날부터 떡 나온다 냈습니다. 하여튼 저 우리 아쉬 고마워. 나 이제 재미나게 댕기 오고. 하영 배우고 오게. 하영 배우고 오게. 고맙수다 많은데 그 어른도 고정. 아이고 난 하루반들 조합엔 이중 작곡으로 하면 수다 많은. 아이고 참. 고마워 양. 네. 넓어보시고 다니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막 심지어.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메인을 이 씨부터 하하하 하하. 이거 붙은 거라고 이제 붙여 roadmap 때가. 데려야 되는 거야 출동이 crimes unhappy todos 아이고. 아이고 이 여론이 관장님이랑 나갔구나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내가 몰라봐줬죠 이거 아이고 개나저나 이제 우리 관장님 덕분에 나가 정말 좋은 데 다니게 됐는지 재미나게 살게 됐죠 이제 아이고 관장님 고맙수다 예 요즘 신입생이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인사하시죠 아 잘 인사하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난 저 아무것도 저 하는건 모르고 저 우리 저 아시가 하도 니딱값이 좋대 내내 곧좋아 왔수다 예 많이 고르쳐줍스 예 예 잘 봤습니다 예 견디 우리 이 노래교실에 이 전통인수다 무시가 입학하는 날은 노래를 한 곡 뽑아사대요 아유 난 노래는 건 난 저 해보질 못했수다 옛날에 나 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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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나도 양 처음네... 우리도 전통인술부터 노래한 builders 그uchar cuest Kings 우리의 이ül서 야 고맙습니다. 배움엔 언제나 희망과 즐거움이 있으다. 배움을 향한 열정이 있는 한 우리는 늦지 않을 거우다. 태어나서 눈꺼물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울 거우다. 그것이 바로 평생 교육이 우다. 배움엔 언제나 희망과 즐거움을 향한 열정이 있는 한 우리는 배움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이다.